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7월 1일날 미야기한 중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 지진이 이와떼한 이구요 이 전 지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와떼현의 진도 2이죠 미야기도 진도 2 그 다음에 아워머리도 진도 2 입니다 물론 여기 안쪽은 진도 3으로 나오지만 이만큼 경계에서 특히 도옥구 키타도옥구 라든지 미나미도옥구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진의 규모는 4.3 이었습니다 진원의 입피는 50km 이구요 그 다음에 이 오늘 두번째 지진이 미야기현 중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는 3.4 이었구요 진원의 입피는 20km 였습니다 지금 미야기현과 이와떼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뉴질랜드 라든지 남태평양 쪽에 지진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진 사항을 보시면요 최근에 지진 사항을 보시면은 역시 남태평양 쪽에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미야기현이라든지 이와떼현 쪽에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움머리까지 포함을 해서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뉴질랜드죠 뉴질랜드에서 5.3 25일 그 다음 26일 5.0 그 다음에 27일 5.0 계속 지금 여기 또 바누아토로 이제 솔로몬 바누아토를 계속 치고 있죠 6월 29일 솔로몬과 바누아토를 계속해서 4.8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는 본인 아일랜드죠 그렇죠 여기 일본 기상청에서 5.5로 나왔죠 지금 치진합니다 아버지에서 계속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터키 쪽에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는 거 그거를 저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그리스에서 4.2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지금 터키 5.4죠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29일에 4.1 그리스 25일에 4.3 계속해서 그리스에서 4.2 그 다음에 오늘은 4.4.2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와 터키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되는 양상 나머지 알류산과 센 안대에서 미국 쪽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일주일 동안의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거의 뭐 일 년 동안의 상황으로 봐도 많은 정도인데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난 지진이 일주일 동안에 난 지진입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알류산열도 미국의 알래스카와 알류산열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오리곤,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쪽이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의 지진을 보시면 멕시코의 오늘 5.1의 강진이 발생해서 7월 1일 오전 10시 13분 40초에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듯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재팬을 잘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이터 봤을 때요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멕시코 이런 식의 신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삼각형을 만든단 얘기입니다 재팬에서 멕시코, 남태평양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남태평양, 멕시코, 재팬 그리고 멕시코, 남태평양, 재팬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계속해 가지고 재패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오늘 멕시코의 5.1의 강진이 났기 때문에 과거 멕시코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985년도에 멕시코의 지진이 있었죠 85년도에 멕시코에서 85년 9월 19일 저녁 10시 17분 47초에 8.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7.9km도 됐고요 이때 멕시코, 왜 85년을 보냐면 이 85년과 지금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2021년 현재, 현 시점이 7월 1일이 그래서 지금 멕시코를 보는 겁니다 85년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틀 뒤에 7.6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멕시코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멕시코의 9월 19일과 21일 날 8.0과 7.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재패를 봐야 되니까 이후를 보면은 역시 솔로몬 영향을 주고 있죠 솔로몬 6.7 캐나다 우리가 그 이 샌 안드리에스 미국 쪽 캐나다하고 다 영향을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5.1이 낮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 지금 또한 우리가 2021년에 솔로몬 지진이 나오고 있죠 계속 강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팬 쪽에 지진이 보시면은 그 제팬의 오가사와라에서 6.5가 났죠 이렇게 그 제팬의 영향을 역시 그 삼각형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팬의 영향을 주는 보면은 멕시코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7.0 그리고 나서 히라라 여기 이제 오가사와라 제도 죄송합니다 오가사와라 아니다 난세이 제도 그래서 이제 그 오키나와 쪽에서 지진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팬의 지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지바현입니다 지바현의 카츠라 지바현의 카츠라 이 외에 제가 지금 지바현의 카츠라를 중요하게 보고 있냐면 86년도 6월 24일 지바현의 카츠라에서 도쿄까지 차로 2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이 지바현의 카츠라에서 도쿄까지 차로 2시간 거리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의 단순한 멕시코 하나의 지진만 보지 말고 관련된 지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시스터들이 봐야 되고요 왜냐면 지진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이제 그 멕시코의 멕시코의 지진 그 다음에 남태평양 지진들을 잘 유심히 봐야겠고 그 다음에 오늘 지진을 보시면은 미야기형과 이와테에서 지금 이렇게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진을 보시면은 7월 1일 오늘 지금 오후 12시 57분에 미야기현 중부 3.4 그 다음에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4.3입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 거를 보면은 아키타에서 지진이 났죠 제가 그때 야마가타 지진을 보면서 아키타 말씀 드렸었죠 아키타 내륙에서 났습니다 아키타 내륙에서 났습니다 4.3입니다 조금 여기 아 내륙 지진인데 충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 올림픽이 이제 불과 뭐 이제 한 20 얼마 안나 21정부분이 안남았죠 23일이니까 뭐 아 7월 23일이 도쿄올림픽이기 때문에 지금 아키타 내륙에서 좀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사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뭐 이런 도쿄올림픽이 한 달도 안남았는데 거기다 내고서 뭐 기사를 쓸 때 기자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뭐 아키타 6월 30일 저녁 10시 18분 아키타 내륙 남부에서 4.4의 강진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뭐 어디까지 진동이 느꼈고 뭐 뭐가 좀 흔들렸고 뭐 뭐 좀 아파트 건물이 흔들렸고 뭐 뭐 뭐가 좀 물건이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이 지금 한 달도 안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분간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는 일본 기상청이라든지 기자들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과거 중국도 마찬가지고 과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림픽이 뭐 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한다고 한 달 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인천에서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대전에서 뭐 이런 데서 뭐 지진이 뭐 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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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서울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인천과 서울은 가깝죠 그 다음에 또 대전과 서울도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이 간또지역 관동지역 도쿄 인근의 지역의 지진들은 일본 내 방송에서 기상청에서 어 웬만해서는 방송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안전을 지키는 안전을 본인 스스로가 준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서 이런 지진에 대해서 화산 폭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온타키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키우슈에 가고시마현에 사쿠라지마가 또 폭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참 태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과하게 얘기는 못하겠죠 태풍이 와도 올림픽 기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막 그렇게 피해가 오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은 해외에 있는 다들 자기네 나라 선수단을 많은 선수단을 일본에 보냈고 지금 팬더믹이 지금 창골에 있고 지금 여러가지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심각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 또 태풍이 와가지고 큰 피해가 나고 있다 이런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태풍이 나와서 좀 피해가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겁니다 하물며 지진과 화산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6월 17일날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죠 근데 지금 만약에 7월이라면 후지산 지진 얘기 못해요 만약에 후지산에서 뭐 지진이 한 6.5 났다 이런거 방송에 못 때립니다 이거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후지산에서 6.5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방송을 때려요 도쿄올림픽이 바로 코앞인데 또 혹은 또 도쿄올림픽 중인데 따라서 앞으로 그 일본 정부의 기상청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일본 기상 믿으면 안 되는 것 보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신뢰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기상청에서 일본 기상청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좀 좀 축소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피해 규모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그 일본에 어떤 그 뭐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있는 데이터를 속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 그 피해 규모를 좀 작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자국의 국가적인 상황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규모 자체를 이런 거죠 뭐 6.5의 지진이 났다 아우머리현에 작년 12월 22일에 6.5가 났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때 작년 12월 22일에 토성과 목성이 800년 만에 하나가 되는 해예요 그때 12월 22일에 유일하게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6.5의 강진이 아우머리현에서 작년에는 방송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뭐 여러가지 교수들도 나오고 NHK를 다 나와서 얘기했어요 뭐 저 아우머리현에 지진이 어떻고 저 또 그만 얘기했는데 아 만약에 올림픽 기간 중이라든지 지금 시점에서 아우머리현에서 6.5가 난다 방송 못합니다 방송 못해요 분명히 6.5 정도 나오면 방송 못해요 왜냐면 6.5가 나왔다는 건 아우머리현에서 그거는 7점대 이상이 또 그 금방에 또 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우머리면 지금 이와 때 하고 붙어있잖아요 도옥구란 말입니다 아우머리도 도옥구 그러면 바로 미야기 후쿠시마가 바로 코앞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가급적이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은 앞으로 앞으로 일본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치안에서 5.0의 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났어요 5.0이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분명히 상황을 봤을 때 모니터링 해보니까 시조오카나 가나가와현을 분명히 크게 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일본 기상청이라든지 아 방송에서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이치에 5.0의 지진이 있는데 현재 내륙지진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활성단층이 어디를 건드려가지고 뭐 이런 얘기 중앙구조선 단층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근데 본인이 판단할 때 모니터링 해봐가지고 i7 5.0을 쳤는데 내가 살 때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한 10일 내에 시조오카라든지 가나가와 정말 재수없으면 도쿄 23구나 다마시지를 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피하셔야죠 저기 휴슈라든지 뭐 가능하다면 저기 어디죠 오키나와 쪽 난세이 제도 쪽 이라든지 주거구 쪽 이라든지 지진의 어떠한 패턴을 보고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주거구에 도토리나 오카야마 히로시마 시마네 야마고치 이쪽으로 만약에 지진이 날 확률이 크다 효구원 고배라든지 근데 주거구로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라는 얘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지진의 패턴을 이해하시고서 패턴을 보시고서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관동대지진이 곧 날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판단할 때 그럼 관동대지진이 어디입니까 시조오카 가나가와 도쿄 사이타모라든지 이쪽 지바현이라든지 이쪽에 크게 터질 게 확실한데 그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지역으로 피해야죠 그쵸 해외로 나가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본대지진을 보면은 쿠쿠시마에서 강진이 날 거로 예상이 됐어요 쿠쿠시마에서 뭐 뭐 뭐 나미에서 뭐 7.0 정도를 때렸어요 강진이 그러면은 그게 강탈 했으면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해안이지만 지금 7.0을 쳤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상황 봤을 때 이 미나미 도쿠쪽 쿠쿠시마나 이쪽에 어디죠 여기 그 미야기현 이슈노마키 라든지 이와떼 이쪽을 칠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판단했으면은 아 그러면 나는 이 이 도쿠지방 동북지방 보다는 최근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이쪽 아 뭐 야마구치 주걱구에 야마구치나 시마네현 쪽으로 가있자 여기 안전하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든 뭐 기차 타고 가든 가는 겁니다 가서 시마네라든지 야마구치에 짱 밖에 있는 거죠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상황을 좀 보고 본인이 판단할 때 정말 날 것 같다 한 2주 정도는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피해 있다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동일본 대지진이 날 걸로 확 확신했어요 지금 저기 그 뭐 저기 미나미도흑구 쪽에 계속 지진이 나는 거예요 뭐 저기 미야기현이라든지 이시너마케든지 후쿠시마에 뭐 자꾸 뭐 샌다이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어디야 나미에투로 지진이 나는 거예요 6.0 7.0 그러면 아 도흑구 쪽 동북지방으로 계속 지진이 나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데 단순간에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일본 정부나 기상청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절대 일본 기상청에서 절대로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생명을 지키세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